자, 이게 뭐예요? 타임 잡지입니다, 타임 잡지. 이게 언제 거냐? 2010년 1월 18일자 표지예요. 표지에 뭐가 났냐? 여러분, 표지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큰 중요한 뉴스입니다, 소식입니다. 타임즈 표지에 나왔다. 이거는 온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소식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바라고 바라던 소식이에요. 제가 의사가 될 때, 의과대학을 갈 때는 환자들이 나를 찾아오면 다 낫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가서 배워보니까 교수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 그거를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치료라고 합니다. 치료. 여러분은 치료받았잖아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치료, 뭐 무슨 치료?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 주는 것은 치료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병을 좀 낫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해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치료밖에 없어요. 치료는 뭐 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생긴 증세를 환화시키는 일을 치료라고 합니다. 모든 병이 생기면 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증세, 고혈압이라는 병에 걸리면 그 증세가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고혈압 치료는 뭐 해요? 혈압 조절. 그래서 혈압 조절하기 위하여 뭘 줍니까? 약물 치료. 약물 치료입니다. 내가 의사한테를 가면, 고혈압이라는 병을 가지고 가면 이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이라는 병을 싹 치유해 줄 줄 알았어요. 또 이상구가 의사가 되면 고혈압 환자가 왔을 때 이상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고혈압이라는 병을 깨끗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워보니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를 하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혈압 약물 치료하면 고혈압이 치유됩니까?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니까 언제까지 치료하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뇨병도 배워보니까 당뇨 치료를 해 봐야 당뇨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암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치료하고 또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또 뭐예요? 한 6개월 내지 1년 후에 또 재발됐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해도 수술을 해도 방사선 치료를 해도 면역 치료제를 써 봐도 표적 치료를 해 봐도 이런 게 다 뭐예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치료제라고 불러요. 치료제가 하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게 마치 무엇 같으냐고 하면 이 사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어떠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잠겨요. 그러니까 물이 자꾸 넘쳐 흘러요.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 한다고? 증세가 수도꼭지 고장으로 말미야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증세라 그래요. 그 증세가 뭐예요? 방바다가 자꾸 물이 흥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이 증세입니다. 증세는 무엇의 결과로 나와? 수도꼭지 고장의 결과 수도꼭지 고장이기 때문에 물이 자꾸 흥건히 고이는 거예요. 그럼 뭐를 고쳐야 돼? 수도꼭지를 고치면 돼. 그런데 지금까지도 병원에서는 저거를 무슨 질이라고 해요? 걸레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걸레질. 그래서 각종 걸레들이 많아요. 고혈압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그것이 걸레질이죠. 미죄가 안 들으면 독일죄로 갔다가 독일죄가 안 들으면 스위스죄로 가고 그렇게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걸레질을 해왔다. 저 걸레질을 증세치료라고 해요. 그러면 치료를 진짜 하려면 증세를 치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왔냐? 증세치료만 해왔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병원에서는 증세치료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다 증세치료 받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원인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제가 이과학에 댕길 때는 진짜로 원인을 몰랐어요. 원인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원인을 아는데도 아직도 걸레질이에요. 원인치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알았으면 원인을 치료해야죠. 그러면 수도꼭지 고장 그게 원인인데 우리 몸에 병이 생길 때 그 원인은 저기는 지금 수도꼭지 고장이 문제지만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뭐가 고장이 나서 병이 생길까?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 몸에 고장이 일으키는 수도꼭지는 뭘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들어가서 보고 그것만 고치면 더 이상 걸레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대 첨단 현대의학은 수도꼭지 고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도꼭지 치료를 못하고 있어. 계속 증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증세 치료만을 여러분이 이때까지 계속 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여기에 오시게 된 거예요. 증세 치료해서 치유가 됐다면 여기에 오실 리가 없죠. 그렇죠? 증세 치료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치유가 되려면 원인을 해결해야 해요. 그렇죠? 원인은 해결하지도 않고 맨날 치료받았잖아요. 방사성 치료, 약물 치료, 치료, 치료. 그것은 안 낫게 돼 있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당길 때가 1960년도입니다. 제가 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70년대에도 수도꼭지 고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80년대에서도 몰랐습니다. 80년도 말 1990년에 들어가면서 수도꼭지가 바로 이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현대의학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오신 병이 대부분 암이지만 암 말고도 이런 병 저런 병이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든 간에 여러분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현대의학은 이걸 압니다. 옛날에는 왜 병이 생기는 줄 몰랐어? 왜 몰랐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해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말은 내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입니다. 우리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피부도 피부세포, 폐세포, 뇌세포, 간세포, 콩팥세포, 근육세포, 모든 것이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변화가 생긴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면 뭐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세포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포의 변화라는 것은 알았는데 질병이란 것은 세포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포가 왜 변질이 됐냐? 이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변질된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죠. 몰랐어요. 세포가 변질이 되는데 도대체 왜 세포가 변질되는지 이거를 모르고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의학 공부를 하니까 저는 19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원인을 모르고 졸업했죠. 그러니까 결국 배운 게 뭐 밖에 없어요. 증세치료. 그래서 70년대 졸업한 의사들도 증세치료만 배웠고 80년대 졸업한 의사들도 증세치료만 배웠고 90년대. 증세치료만 배웠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타임 잡지 표지에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게 언제에요? 2000 몇 년에요? 2010년이에요. 2010년에 들어오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 즉 세포가 왜 변질되느냐를 알아버린 거에요. 그래서 이 타임지 표지에 대해서 특별한 겁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지각변동이에요. 대지진이에요. 꽉 터졌습니다. 제가 이게 나올 때 저는 그러면 그렇지. 딱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포가 왜 변화하는가 드디어 그 원인을 알았다. 여러분 세포를 컴퓨터로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깔아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포도 컴퓨터입니다. 세포에도 여러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잡으신 음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화되고 있습니다. 소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슨 세포 안에 여러분의 장세포 안에 장세포라는 컴퓨터 안에 소화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려면 뭐를 생산해야 됩니까? 소화시키는 물질, 소화물질 일명 소화재라고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화효소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소화효소 소화재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탁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탁 더블클릭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착 열려요. 작동하지 않던 프로그램이 켜지면서 편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컴퓨터 하나하나 아래 약 2만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 암으로 오신 분이 제일 많으니까 암으로 오신 분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암 환자가 된 겁니다. 그게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어느 세포에? 면역 세포에. 여러분의 몸 속에 약 274가지라는 각종 다른 컴퓨터들이 있어요.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안에 각종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면역 세포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들은 뭐하냐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암 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오늘도 암 걸렸다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니까. 그런데 왜 환자가 안 돼요? 암세포가 생겼는데 환자가 안 되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내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는 뭐예요? 생기는 쪽쪽 죽여버리면 암 환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기는데 그 암세포를 어떻게? 내 몸 안에서 치유해버려? 죽어버려? 여러분들도 지금은 암 환자이시지만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잘 어떻게?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세포가? 면역 세포가. 그래서 제가 면역 세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가 생겼어요. 하얀 거 똘망똘망한 세포. 이게 면역 세포라고 부르는데 면역 세포에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암세포를 전담하고 있는 특별한 면역 세포로 특별한 면역 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들이 하얗고 똘망똘망합니다. 이 T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어떤 암세포든지 생겼다 하면 깨끗이 죽여버릴 수 있는 소위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T세포들 속에는 어떤 종류의 암세포든지 죽일 수 있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깔려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몸 안에 이게 암세포입니다. 이런 암세포가 생기는데 이런 암세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기거든요. 여러분 몸에서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1살부터 2살, 3살 여러분 평생 동안 저 암세포가 생기고 있었어요. 이거 알았던 분 손 좀 들어 보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저는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배워서 알죠. 옛날에는 배워서 알지만 오늘도 어떤 암세포가 내 몸 어느 구석에서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안다고 그러면 그건 정신이상이에요. 그런데 생기는 오늘도 암세포가 수백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가 있는 곳에 이 T세포들이 세상에 몰려갑니다. 희한하잖아요? 누구는 모르는데 나는 몰라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저절로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들이 쫙 몰려가서 이제 가까이 가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클릭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DNA라는 물질로 구성된 것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유전자는 이렇게 해서 꺼져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받으면 촥! 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종류가 연두색 유전자 노란색 유전자 핑크색 유전자 초록색 유전자 몇 가지 유전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간색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 T세포 안에 여러분 피부 세포 안에도 그렇고 모든 세포 안에는 이런 유전자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 유전자가 여러분의 세포의 성질과 그 능력을 성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각종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하면 여러분의 세포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라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못하면 병이 나 모든 병의 원인은 무엇에 달려 있구나? 유전자의 작동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이 암환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잘 죽이면서 잘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 버리고 이게 켜지지를 암세포를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켜져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 안에 모든 T세포 안에 유전자가 다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T세포처럼 이 암세포에 아주 근접했을 때 이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참 우리 몸은 신비로워요. 도대체 나는 어떤 암세포가 내 몸 어느 구석에 생긴 줄 몰라도 이 T세포가 알아서 어떻게 암세포를 찾아간다는 것도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잘 일어나지를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일단 되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가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가까이 간 T세포 안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신비롭죠. 이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소위 이 자연항암 물질이라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집니다. 짠! 켜죠. 켜지면 어떻게 되냐? 저 T세포 동글동글하던 T세포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짠! 켜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쫙쫙 뿌려주고 있어요. 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암세포가 어떻게 되버려요? 팍 깔아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완전히 쫙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게 된 암환자가 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나타났죠. 이게 안 되니까 암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T세포 안에 깔려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버려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켜지지를 작동을 잘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를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유전자를 어떻게 켜요? 여러분이 좀 단계적으로 생각하세요. 유전자를 켜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무작백이야. 유전자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를 켜려면 유전자가 왜 꺼졌는지를 알아야지. 왜 꺼졌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 원인을 모르고는 유전자를 다시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은 또 워낙 바쁘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 앉혀놓고 이렇게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강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모든 건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타임즈에서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타임즈 표지에 이런 특집 기사가 돼서 특필하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유전자를 유전자를 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DNA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같이 유전자에 대해서 심각한 결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오해?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나쁜 유전자를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나쁜 유전자가 나의 나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내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운명이야. 이건 아시죠? 왜? 왜? 이거는 Your 뭐예요? 당신의 당신의 DNA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이거 뭐예요? 아닌가? 운명인가 할 때는 Your DNA is your destiny 그러면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다! 지금 이건 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닌가? 여기에 Is는 인가하고 여기에 O가 있어야 돼 Is not O를 생략하면 이렇게 이걸 하나 찍는 거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닌가? 이것이 발견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내가 그 부모가 걸린 나쁜 병에 운명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운명이 바뀌려면 그게 아니라면 뭐가 어떻게 돼야 그런 운명의 지배를 안 받아요? 여러분 내 부모가 가진 나쁜 유전자를 내가 받았으니 나는 운명적으로 나도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 운명적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면 그게 왜 운명이요? 우리 엄마가 가진 나쁜 유전자, 유방암 유전자가 나한테로 왔으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나쁜 유전자를 내 엄마로부터 받아도 내가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 그런데 그 나쁜 유전자가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우리 엄마가 걸린 유방암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는 안 바뀐다 그런데 안 바뀌는 줄 알고 봤더니 이제 보니까 뭐예요? 바뀌어 세상에 바뀌니까 내가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그 병에 꼭 걸려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야 자 이게 대해에서 탁풀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세상에 수 천년 동안 우리 인간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기 2010년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유전자가 바뀔 수가 뭐예요? 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가 바뀔 수가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번쩍 들어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다 암호 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모님들은 암에 안 걸리고 일평생 뭐예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다 가셨어 그런데 나는 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받았어 그런데 그 건강한 좋은 유전자를 누가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은 나한테 좋은 유전자를 줬는데 내가 변질시킨 거야 그게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에 걸린 이게 원인입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는 암 유전자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암에 걸려서 보니까 유전자가 변질이 되었어 내가 어릴 때 젊을 때는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였어 그런데 유전자가 뭐예요? 암 유전자로 변질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 세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직원 이명일 씨 2007년 9월 달에 간암 말기 2017년 간암 말기 6개월 선고를 받았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암 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 자기 건강한 정상적인 간 세포를 간암 세포로 변질시켜 버렸나요? 자기가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조금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한 1년 반쯤 나섰네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다가 바로 그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없어진 거예요? 우리 임 선생이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안 켜졌어 그러다가 여기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잘 켜지다가 뭐예요? 안 켜지게 됐구나 그러면 왜 잘 작동을 하던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게 됐냐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병은 그냥 나는 모르니까 치료비 낼 테니까 의사선생님이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 내 병은 누가 만든 병인데 내가 만든 병이야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들어있는 내 유전자를 내가 변질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지금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뭐예요? 자, 치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예요? 원인 알아요? 몰라요 원인은 환자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무슨 치료밖에 못해 증세치료밖에 못해 원인은 치료를 안 하죠 왜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다가 왜 꺼졌는지를 환자가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고 싶은 의사는 뭐를 생각할까요? 저도 한때 그냥 증세치료 했어요 나요? 안 나요? 안 낫죠? 안 낫는다는 것을 다 알고 치료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치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 다 알아요 환자들은 뭔가 나을 것 같지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낫는다는 말이에요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항암치료 수술 결과 방사선 치료 결과가 좋다고 해 봐야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재발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아직도 안 켜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 몸에서는 암세포는 뭐예요? 맨날 생기는데 왜 재발을 하냐 당연히 재발을 하죠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우셔야 할 게 뭐예요? 이 유전자는 참 신비롭구나 그렇죠? 이게 왜 옛날에는 켜지기도 하고 또 필요 없으면 꺼지고 또 필요하면 켜지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게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중단돼 버렸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았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앞으로 여러분이 한 몇 시간 동안 자세히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 뭐가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힘!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다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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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예요? 힘! 역자가 또 뭐예요? 네? 귀! 아는 것이 귀다 여러분 여러분 이 유전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든지 꺼져 있는 것이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또는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에너지! 힘! 그래서 다 같은 말이야 힘! 내가 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입력된 유전자를 작동을 잘 시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돼요. 힘이 필요해요. 우리를 살아 있게 하는 힘을 무슨 기라고 불러요? 생기라고 부르죠. 생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어떤 사람의 유전자가 활발하게 활동해요?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생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요?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우리 장세포 안에 있는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즉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가 노란색이라고 합시다. 탁! 잘 켜져서 소화가 끝내주게 돼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엔돌핀. 이 엔돌핀은 뇌에서 생산돼요. 뇌세포 안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연두색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엔돌핀 유전자도 어떤 때에 잘 켜져요. 잘 켜져서 기분이 좋고 그래요. 생기가 넘칠때죠. 생기가 넘친다.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는 때는 왜 그래요? 생기가 막혀서 그래요. 여러분이 평소에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원,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러면 무슨 말이 저절로 따라 나와요? 죽겠네. 유전자 다. 기가 막히면 생기가 막혀서 유전자 다 꺼져 버립니다. 세포 속의 컴퓨터의 프로그램 다 꺼지면 그 컴퓨터는 뭐예요? 작동 안 해요. 생기가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 힘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구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될 수도 있고 켜진 유전자가 꺼질 수도 있고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생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면역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물질, 자연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것은 생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고 그것이 꺼졌다가도 그러니까 뭐만 다시 받으면 생기를 다시 받으면 꺼진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암이 날 수도 있구나. 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저 임영유 씨처럼 암이 우리 저기 제주도에 있으신 박지호 씨 그래서 암이 날 수도 뭐예요? 있구나. 이상구 박사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낫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박사님 강의를 어떻게 잘 들어보시면 살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상구 박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에게 걸레질 안 한다고요? 저는 걸레질 안 하고 무선질 하게 입질 해 입질 구라질 구라질 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 지금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된다니까요. 뭘 모르면 뭐예요? 그래서 병 왜 걸렸지? 모르겠어요. 그럼 치료가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의사한테 맡겨놔야지 뭐.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꽂아있는 유전자가 켜질 수가 뭐예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강의를 쫙 듣고 여러분이 살 길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살 수 있게 돼요. 뭐예요? 있다니까.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유전자는 더 이상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 내 몸 속에 암 유전자가 있어서 내 정상적이던 세포가 암 세포로 변질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운명이 아니야. 이것은 변할 수 뭐예요? 그 암 세포는 정상 세포로 돌아갈 수도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어느 분이 잘 낫겠는지 어느 분이 잘 안 낫겠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분이 잘 나을 것처럼 보일까요?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힘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힘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박수 소리가 커요. 아주 높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고 자꾸 뭐예요? 요즘 말로 다운돼요. 다운됐다는 말은 유전자들이 다운됐다는 말이에요. 유전자들이 거의 다 꺼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박수를 치기가 뭐예요? 박수 안 쳐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래야 나는 박수 별로 생각 없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힘을 받자. 내가 힘을 한 90%는 받아야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나는 힘을 30%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도 90% 받는 것처럼 어떻게 행동을 하자. 그렇게 행동을 하면 여러분이 힘을 받는 정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내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을 하도록 아주 강력한 확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정도만 치고 싶은 사람이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 이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깜짝 놀라. 깨어나.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할 때보다 이렇게 할 때가 유전자가 더 확실하게 켜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느껴야 돼요. 이게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는 이런 거 없죠? 병원에서는 그냥 물질적이야. 힘 얘기가 없어. 힘 얘기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약물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약보다 더 중요한 뭐가 필요하다? 힘, 생기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알면 받을 수 있을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그건 뭐냐? 내가 무엇을 알면 내가 힘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아봐야 도리어 뭐예요? 아는 것이 병이다. 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봤더니 유전자 꺼지더라. 그러니까 알면 힘이 되는 것이 있고 알면 뭐예요? 다운되는 것이 있어. 뭐예요? 여러분 뭐를 알면 힘이 되고 뭐를 알면 점랑이 돼요. 여러분이 진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거짓말한 거야?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아 박사님이 하시는 저 말씀이 뭐예요? 저것이 진실이구나. 그것을 알때 그 진실 속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예요. 유전자. 이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을 받아 유전자가 딱 켜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맨 우에 것이 진. 진실. 아 그래 저게 맞는 말씀이야. 그럼 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 뭐예요? 있구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내 변질된 암 유전자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날수 뭐예요? 있구나 박수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힘이 되기 위하여 저는 온갖 온갖 뭐라 그럴까요? 개지랄이라고 그럴까요? 오지랍이라고 이거를 다 떨어가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실감을 느껴야 돼. 이론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이론만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지 박수 치고 싶어 칠 때는 또 치고 박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함성이야. 여러분 박수를 안 쳐도 이 꺼진 유전자가 내가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순간 차 켜지는데 25%밖에 안 켜집니다. 박수 안 쳐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다가 박수를 치면서 알면 이렇게 50% 켜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 내가 무엇을 느껴요? 희망이 있구나 내가 낳을 수가 있구나 하고 박수를 세게 치면 75% 켜죠. 그 다음에 희망이 있고 내가 알았다 나는 이제 저걸 믿는다 진실이라고 믿는다 믿는다까지 가면 50% 그 다음에 희망이 있구나 그러면 75% 어디 가서 100% 켜지는 줄 아세요? 기뻐하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희망이 생겼는데 거기서 자연이 기뻐해야지 그 기쁨을 행동으로 표시할 때 함성이 나오면서 이 꺼졌던 유전자가 함성과 함께 100%로 여러분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 옆사람도 빨리 나아요 아시겠죠? 그 삼성이 큰 사람 옆에 앉을게 알겠구나 아시겠죠? 함성 안 지른 사람 옆에는 별로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진실을 안다 그 다음에 뭐를 안다 우리가 감사함을 알 때 너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지고 T세포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켜집니다 감사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은 선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베풀었구나 선을 베풀었구나 아 감사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진 뭐예요? 진 선 미야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본질은 그 힘의 본질은 선 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진실한 생각만 하세요 선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 아시겠죠?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기 돌아다니면서 볼 때 여기 딱 오니까 바로 여기야 여기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리로 옮겨 오게 됐어요 바로에 현관문만 딱 나서도 뭐예요? 그냥 숲이 쫙 보이고 계곡에서 물이 흐르고 여러분 저 위로 보면 설악산이 쫙 타고 이야 아름답구나 그럴 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힘 받아야 안 받아요 자 그럼 유전자 언제 꺼져요? 아름답다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꼬 더럽고 아니꼬 와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더럽고 아니꼬 와 죽겠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병원에 가면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봐요 스트레스 확 받아 지금 유전자가 켜져야 될 판에 그냥 유전자 이래저래 꺼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다른 환자도 왜 빨리 뭐 불평하는 소리만 진선미하고 거리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참 건강한 건강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정말 진선미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여기 하나만 해 드리고 끝날게요. 여기 일란성 쌍둥이 인데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가 꼭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꼭 같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여러분 한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는 바람에 엄마가 애들을 잘 못 돌봐 줬습니다. 밥도 잘 못 해 주고 그래서 한 열흘을 얘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두 쌍둥이가 변해 버렸어요. 유전자가 변해 버렸다니까요. 저쪽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는 어떻게 돼 버렸어요?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돼 버렸어요? 꺼져 버렸어요.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음식 먹고 꼭 같은 옷도 입고 꼭 같이 사는데 뭐는 달라질 수 있어?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쟤는 우울증에 걸려 버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소화물질 생산 유지한다고 꺼져 버렸어요. 면역력은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엄마 밑에서 똑같은 집에서 꼭 같이 사는데 뭐에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마음의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엄마가 한 열흘 동안 밥을 못 해 주니까 저쪽에 있는 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이는 진실을 진실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참 사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동안 아파서 밥을 못 해 준 것 뿐이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무슨적이에요? 진실이죠. 그렇죠?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진실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쟤는 이게 뺏딱하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꾀병을 알았다. 밥을 해 주기가 싫어가지고 여러분 꼭 같은 쌍둥이인데 무엇과는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각이 다를까? 이것을 이것만 잠시 보고 보시면 유전자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에피제네틱스 에피제네틱스라는 앞에 에피 이것을 가리면 제네틱스입니다. 그렇죠? 제네틱스 이 세 글자 에피를 가리면 제네틱스 저는 의과대학 등길 때 유전자학 제네틱스만 배웠어요.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없던 학문입니다. 제가 배운 유전자학 제네틱스에 의하면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부모한테 일단 유전자를 받았으면 그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 에피 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를 때 배운 유전자학은 선천성 유전자학이었습니다. 에피 라는 것은 후천성 유전자의학입니다. 유전자도 무선성으로 변할 수 있다?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를 타고나도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학문이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한국에서는 후성 유전자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 라는 말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사람 각자가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 Can change 변화 변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다. 뭐가 유전자에 변화를 준다고요? 선택! 자! 그러면 그 일란성 쌍둥이가 뭐를 우울증 걸린 애는 뭐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선택을 부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야! 그렇다면 나도 뉴스타트를 하면 뭐요? 날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답니다. 그리고 박수가 치기 싫어도 어떻게? 치는 선택을 하시다. 알겠지? 알겠지? 자! 함성 지르는 것이 어색해도 질러버리는 선택을 알아야 되죠! 알겠지? 네! 네! 선택이야! 나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크으으으으으으아! 이거를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피로서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확실하게 열심히 성의껏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해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그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선택은 뭐예요? 부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 부정적인 유혹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과감히 어떻게? 짓밟아 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선택.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생활하시면 불편한 여러분이 집에서 하던 것보다 불편한 점이 조금씩 조금 여기저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불평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불평하시도록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불평하시도록. 아시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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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안 와. 왜? 그거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하시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 이제 알고 보니까 왜 꺼졌는지 알겠죠? 내가 일일이 너무 따졌구나. 왜 꺼졌냐?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끼어들어. 화를 내고, 두들거리고, 그러면서 막 꺼지는 거예요. 막 부정,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도 자꾸 부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멋있게 진선미를 선택하셔서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꺼져버린 유전자가 다 켜져서 여러분, 확실하게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